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핑크 굴침 크림 파스타 소스에 비트 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핑크 레몬에이드 매운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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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보는 맛 치즈 헤 этот 포즈는 한 명은 있고,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오시오! 포즈는 조금Trade가 많아졌어요. 그래서 한 명은 그런지 깊는것 같은것이 없어요. 그런지, 그런지, 박umm, 큰일 것 같네요. 헤헤... 바스타를 어떤 것 같아요? 다닐 Electric 이번에는 바시타 치킨 너무 싱 killers 오늘은uke 비빔밥을 정보는 영상이 안 좋고요 멍땡말라 맛있어? 오오오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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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너무 잘 어울려요 더 맛있게 드세요 저도 너무 맛있게 vooral 오랜 정신이 많아요 곧바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집에선 의식이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안은 맛을 더 좋아해요 다 먹으면 더 콧가루가 더 좋고 땡큽해져서 더 잘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이제 먹으면 더 맛있어용 오클래곤 고소하고 이제는 고소하고 고소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는데 또 한편에 먹으면 더 맛있었다고 해요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오징어 рублей 마지막 오징어 아삭아삭 후식용과 후식용과 투명한 소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! 오늘은 이렇게 핑크 굴참을 먹어보았는데요 그냥 한번 만들어본건데 크림파스타 소스에 비트가루를 넣어서 핑크색으로 만들어봤어요 맛도 맛있어요 그냥 오늘 한번 이상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비트 특유의 맛도 없고 그냥 크림파스타 맛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!